마트에 가면 천도복숭아도 있고 복숭아왕 쌍대 상맥을 이루고 있는 천도복숭아죠 복숭아 맛이 좋습니다 오늘 제 주먹으로 지명 조금 감싸지는 복숭아 천도복숭아 단단하고 맛이 좋습니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여름에서 6월 말부터 명절 추석까지 나오는 그런 과일이예요 단단하고 맛있는 복숭아가 5개 8,000원씩 8,000원 8,000원 선플레이 천도복숭아가 5개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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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이쁘죠 맛이 좋습니다